마시는 걸 마침법으로 오죽은 하루 놀 수 있어서 얼른 컴퓨터를 만들 거예요 아!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아 정말요? 실패해 죽었다 죽었다 안녕하세요 요리할래요? 조스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요리할래요 셰프 조스프입니다 오늘은 크롬펫 만들 거예요 크롬펫에 대해 설명할게요 영국의 호주에 아침 크롬펫 먹는 편이에요 맛있는 걸 아침 먹으러 오죽은 하루 열 수이라서 오늘은 크롬펫 크롬펫 만들기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레시피는 너무 쉬워서 집에서 아파트 만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밀가루 그리고 우유 우유 대신에 연유 넣을게요 연유도 쓸 수 있지만 아침에는 연유 쓰면 조금 건강해지지 않 않았죠 그래서 아마 우유, 밀가루 이런 레시피 똑바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소금 베이킹 파우더 마무리는 이스트 집에 믹서 없으면 위스키로 할 수 있어요 이만큼 섞으면 많이 물어야 돼요 많이 물어야 돼요 밀가루 우유 이스트도 있잖아요 이렇게 포장하고 30분 동안 레스팅 해야 돼요 포장하고 이렇게 몽글몽글의 모습이에요 식용유 왠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통 병이 없는데 근데 오늘 진짜 PPL이에요 진짜 PPL이에요 아 냄새 좋다 호주에서는 모양이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서 그냥 팬케이크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만큼? 약불로? 진짜 처음이에요 어렸을 때 호주에 보통 사는 편이에요 가게에서는 수퍼에서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마 어렸을 때 만드는데 이런 처음이에요 아마 5분? 7분 동안? 조금만 익히면 익힐 때는 이런 버블 나올 거예요 겉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거박 쑥 쑥 어떻게 말해요? 겉에서는 바싹 속에서는 겉바 속죽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롬프트는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토핑 준비 첫 번째 토핑은 역시 호주 클래식 베지마이트 PPL 쓸 수 있어요? 아 냄새 좋다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이 베지마이트 싫었는데 호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침밥을 먹으면 먹어야 돼요 먹어본 적 있으세요? PD님? 이런 너무 진하고 짜서 조금만 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비슷해요 전국장 냄새 조금 비슷해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크롬프트 바타 레지마이트 보여드렸고 그리고 아침밥은 scrambled eggs 마무리는 whipped cream 볶은자 블루베리 비파 비타랑 블루베리랑 비파 한국사람은 몰라요 영어로는 로이콧 모습이 조금 너무 상했던 있지만 이렇게 피클에서 소금이랑 식초 장아찌처럼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어땠어요? 이거 뭐지? 살구? 네 근데 살구맛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 오케이 실패해 스크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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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나요? 크롬프트 앤 스크램벌드 두번 요리는 버터 베지마이트 호주 클래식 어렸을 때는 아침에 10개 먹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집에 가져갔어요 한국의 재료는 한국의 재료는 한국의 재료는 한국의 재료는 한국의 재료는 최근에는 좋은 아침밥 먹고 싶어서 마지막 레시피는 과일만 같이 먹으면 건강하게 시키는데 최근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런 레시피는 크림 같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생크림 소울 우유 보통 사람들이 위스킹 할 때는 마음이 아팠다고 많이 들었는데 보통 위스킹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붙이고 이 손만 이렇게만 딱딱해요 생크림 파워트라는데 이 크림은 이렇게 사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쿠팡도 있지 이렇게 주문할 수 있어요 크림 이만큼 이거 이거 한이안 꿀도 단맛이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과일 크림 빵 꿀 같이 먹는 진짜 맛있어 크림 빵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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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ortion 꿀 죄송해요 다 맛있었어요 고맙 이게 진짜 쫀득 흔들 절편 느낌은 비슷해요 김주 맛이죠 거짓말 아니에요 김주 맛이죠 커트에 보시면 바블바블블블블블블를 깊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부드럽고 조금씩 식었는데 진짜 고소한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네 입에 있다가 엄청 사료를 먹어요 그냥 처음 봤을때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떡은 아니에요 네 떡 아니에요 식감이.. 빵도 아니에요 네 오케이 마지막 디저트 크럼펫 푸쇼 어떻게 말해요 당장 당장 음식?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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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빵도 있었어 이러고서 튀어나와요 네 부럽떡 부럽떡 그럽떡 그럽떡 어? 정말요? 그럽떡 그럽떡 어? 정말요? 아아.. 아아.. 식감이 미쳐 보이지 마시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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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할 수 있죠? 편의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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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열고 인다고 생각해서 컴플렉트 만들어봤습니다 집에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안녕 구독 주어 알람설정 송장 송장 알 수 있어요 아아.. 수고하니까 아아.. 아아.. 이 앙..? 감사합니다.